누가 봐도 그렇게 생겼는데? 이 갈픽쇼는 제가 그림을 그리면 그 그림이 뭔지 여러분들이 맞추시면 돼요 일단 씹은 걸로 갈게요 네모나게 생겼음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있음 핸드폰 세탁기 이렇게 되어 있음 오오오오오오.. 쉿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선택할게요 자 이건 좀 어렵습니다 띄어쓰 게 없어요 이렇게 밑동이 있고요 그리고 위로 이렇게 솟아올라 있어요 뒤에 이렇게 있어요 어? 여캠 조명 어떻게 알았지? 포켓몬 그냥 내 얼굴 보면 돼 포켓몬스터입니다 뭐? 아 참나 그림 실력이 대단행 정답률 100% 근데 그림 실력이 정말 대단한가 보네 포켓몬스터입니다 포켓몬스터 바카칌라 2층 바이리 꼬부기 워터풀 야절한 비전 특정 가슴 서로 생긴 어? 하하... 하하하하 팩 하나 그었을 뿐인데? 이건 좀 어려울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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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뭐야 진짜? 명품 브랜드 한번 그려볼게요 왜요? 명품 브랜드 찬엥 레이비 존 몽블랑 구찌 프라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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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도대체 어떡해? 아무것도 안 했잖아 주제를 말하지 마요? 주제 안 말하고 그럼 해볼게요 구름빵 물만두 장조림 여기에 김치볶음밥을 만들어봤어 하하하하 뭐야? 뭐야? 너를 위해 김치볶음밥을 만들어봤어 지금부터는 뭐뭐하는 뭐뭐 요리하는 진자림 리액션하는 트리머 이런 식으로 가겠습니다 퇴변하는 진자림 셀카하는 진자림 일단 여자로 추정 어? 어떻게 알았어? 이거 벌써? 이걸 벌써? 뭐야? 좀 더 어렵게? 좀 더 어렵게 음? 이게 화면임? 이건 진자림 아닙니다 요 큐가 핵심입니다 이게 다입니다 이게 다입니다 어? Q&A 하는 정상수 슉슉슉슉슉슉슉슉 제가 유튜버를 그릴게요 유튜버 최국이 원정상 자숙하는 케인 아 찍지마 이거 보고 어떻게 없는지 아는데 설마 그게 코인가 아니에요 우리 도형놀이 합니까? 우리 도형놀이 합니까? 날 때릴거야 시스템 단어로 한번 해보자 시스템 단어로 한번 해보자 어떻게 알았지? 라멘? 라멘 아니야 먹는 거 아니야 누가 봐도 그렇게 생겼는데? 정답은 보물 누가 봐도 보물처럼 생겼잖아요 아니 저게 스트레칭? 아니 저게 스트레칭? 그치? 인어입니다 인어 그림 너무 잘 그렸나봐 이거 바로 맞춰버리네 이거 어떻게 맞췄지? 무슨 재규어가 보라색 아 몰라 이거 완전 흑백 논리야 사람 머리 색깔도 다 다른데 재규어도 색깔 다 다르겠지 야 까마귀가 까맣다고 생각하는 건 우리가 너무 멍청하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어 알비노에 걸린 하얀색 까마귀가 있을 수도 있지 소화전 소! 밀가루에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해보고 싶은 거 있어 뭐뭐한 뭐뭐 이러시면 됩니다 섹시 이거 왜 못 맞추세요 금방 맞출 줄 알았는데 섹시한 진자림 섹시한 진자림 리액션한 진자림 섹시한 진자림 아 여러분 진짜 여러분 섹시하다고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 정도면 그냥 날아갈게 되는 강정지번 치는걸요 저는 90초 동안 정말 행복했습니다 잡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섹시 희릉치다 뻑트니까 이제 섹시하라 섹시하라 앤암시오팩 아야 왜 이끌어 왜 그래 아 다행히 SS 생일 다시 shore psych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